신나는 사람은 못 이겨. 정훈이 형이. 어. 정훈이 형 이거 잘 털잖아. 가자. 정훈이 형 이거 털면, 이렇게 털면 진짜 많이 떨어질 거야. 정훈이 형, 정훈이 형 잘 탄다. 정훈이 형 손 위로 가면 이겨. 오케이. 열정 댄서 All For You! 가자, 가자, 가자! 자, 여러분 우리는 큰 형이 나오셨으니까 젊은 P! 조준경 FD. 조준경 FD. 오! 오, 훈남인데! 오, 훈남인데! 잘생기셨다. 운동 잘 안생겼는데? 눈빛이 좀 맑아. 왜 나랑 붙여요? 오, 근데 여기 몇 년생이세요? 여기 몇 년생이세요? 97년생이다. 아, 형. 형 얼마나 차이 나는 거야? 대략, 대략, 약간. 껌꼬라 해도, 껌꼬라 해도 안 돼. 학번이잖아. 아들이다, 아들. 아들 나왔어요. 아, 이거 정말이야. 와, 있다. 젊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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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봐라, 형들 싸움이다. 오! 오! 군이지? 군이지?! 군이지! 군이지? 자, 준비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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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손 올려! 손 올려! 신성해! 아! 손 올려! 손 올려! 손 올려! 신성해! 아! 아! 몰려! 아! 몰려! 몰려! 와 대단하네! 막판에 안 빠지네. 하나씩 뺄까? 하나씩 하나씩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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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영화! 형 한 번 안아줘 아들인데! 97학번과 97년생에 만나!